자! 야! 레고! 레고 발로 민다! 레고 발로 밀었다! 야왕과 머니매치 여러분 근데 앉아도 되겠어요? 13승! 2번! 고고지! 제가 원래 베놈님 응원짜란 하는데 세벨럼 패는 건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도 갑자기 울러일자라고 부르고 싶네 이거 잠깐 일시적인 울러일 베놈님과의 연합 아 이거 걸렸다 이 패턴은 알아듣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 서 때까지 저의 음 으응 이 rhy boî즈 이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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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нул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으으으으으. 왜 안 찍어지냐 찍어서 그냥 끝난거죠 어차피 끝났지만 안전전 드려 네 콜라가 준비됐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싸이브에다 썼어요 야 양광 쏴라 있네 죽여라 왜 이렇게 삽질을 좀 많이 한다 오늘 세트처럼 해가지고 죽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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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라 재밌었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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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개값은 하네 이윰 남이 에어집 결함 이윰 낙가나 진짜 이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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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강우랬는데 진짜 아 나 강우랬 뭐하니? 뭐하니? 장난까니? 장난치냐 이 개XX 내 잡티에서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단 말이야? 초옥이랑 야왕도 도망 못갔는데? 잘가라! 최강기 안녕! 안녕! 야 안죽으면 안되지 그래 스트로 남겨 하나 해주고 그래 기도 남겨 하나 해주고 안죽으면 쓰나? 아유 존나졌네 기분 아이쌰 존나 막부른다 그 짝으로 해봐라 어 존나 막불러 봐라 그렇게 이리야! 두려! 하얏 하얏 돈 붙여 임마! 어 초필나갔다 어? 뭐야 나 7형생 했나? 뭐야 바로 보고 쪽가구네 쪽가구로 이거 까불어라 계속 에이 죽이자! 니가 나는 번개는 기색에 스티색에 다 써더라도 죽여야겠다 뭐하냐? 뭐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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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나팜 스트레치 나팜 스트레치 나팜 스트레치 에이 에이 야 아 나 씨 잡았단 말이야 잡았단 말이야 야 씨 형이 그걸 맞겠니? 형이 그걸 맞겠니? 형이 그걸 맞겠니? 뭐일새끼야 뭐일새끼야 형이 그걸 맞아주겠니? 나 나 PC방에 했는데 진짜 아 나 PC방에 했다고 야야야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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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초 아 이거 자기 안전방역 키가 안되네 K로 언제까지 클락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기억구나 어디서 스트라이크를 잡고 부르니? 안 돼! 부자라 임마 실패했는데 레오나드 멀어지는구나 실패했는데 야야야 아이씨 치고 잡을거야 야 살려줘 이럴때는 메너지 임마 야이 짱 아우 짱 아우 짱 아우 짱 아우 짱 짜증내 프랑케냈다고 임마 야하 잘가라 임마 광화 광화 양광화 2천원이나 땄잖아 임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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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돌았니? 양광화 너 돌았구나 야 야 미쳐도 위벤즈 좋지 않네 오 임마 아이씨 오 야야야야야야 안 돼 하하하하 아 야야야야 살려줘 야 살려줘 장난가냐 너 야! 나 PC방이다 임마 오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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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쭈 연타자키 동네형 빼고 동네형 빼고 나도 진심 긁게 하면 다 이긴다 뭐하냐 암호가고 형 클락은 암호도 무섭지가 않은 클락이야 뭐하냐 인마 뭐하냐 암호가고 어 야 불상사다 그냥 해줄게 아이 야 살려줘 야 아이씨 저희같이 개껄하네 유락비 오신같은 척 아 나 잡았는데 난 잡았는데 어허 어허 안돼 죽지마 킥만 죽인다 형은 킥만 조준다 형은 킥만 조준다 인마 아씨 킥도 못 젖었어 쪼리긴 임마 쪼리긴 임마 부라쳤지 양쾅! 새끼 세일이야 임마 마트 세일이야 이 새끼야 어우 이 새끼 오? 야 야 이러지마 왜 가불이야 왜 가불이야 오? 어? 어? 어 이겼네? 이겼네? 자 야 레버 레버 발로 민다 레버 발로 밀었다 마지막에 레버 발로 밀었다 발로 밀었네 마지막에 발로 밀었어요 레버 자 선희야 고맙다 더 할까? 양광 나 아침까지 붙잡아도 돼 오늘 1200이한 거 야왕한테 200이한 양광한테 1000이한 야왕한테 2연승 양광한테 2연승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메 작전 오 탈 탈 탈 탈 탈 탈 탈